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에 혹시 TV 고민해주신 적 있으세요? 촬영 중에 있기도 하고 마스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추억물이 좀 많이 나요. 진정에 되게 탁월한 시카 입구? 이거도 진짜 정말 많이 쓰겠어. 아 그래. 근데 가서 아침보다는 저녁에 좀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만 발라줘도 훨씬 진정이 많이 되더라구요. 앞으로는 좀 흡수부들이 빠르고 제가 꿀조합팬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은근 패드예요. 약간 각질 제거용으로 하기에는 약간 도돌돌돌하게 하면 되고 네 맞아요. 붙여놨을 때는 좀 더 부드러움이 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저희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알고 있어요. 네. 잘 알고 계시는데요. 꿀조합팬으로 추천드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집에 가서 써봐야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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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